우아세! 우리 아기가 해냈어요! 과연 어떤 것들을 아기들이 해냈을지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! 첫 걸음마에 도전하는 신주하 아기! 처음으로 걸음마에 도전하는데요. 저, 오! 하나, 둘, 하나, 둘! 오,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려고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과자 잡기까지! 네, 성공했습니다! 주하가 해냈어요! 이젠 넘어지지 않고 잘 걷겠죠? 포크로 과일 먹기 도전하는 하주번 아기! 매번 손으로만 딸기를 집어먹다가 오늘은 포크로 도전하고 있네요. 자, 심혈을 다해서 딸기를 쿡 찍어서는 입으로 쏙 가져갑니다! 네, 성공했습니다! 주헌이가 해냈어요! 과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! 스스로 의자에 앉기 시도하는 한이도 아기! 의자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! 자,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밥을 먹으려고 의자에 혼자서 올라가고 있네요. 오,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서 식판까지! 네, 성공했습니다! 이도가 해냈어요!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하려는 우리 이도! 멋지죠? 10개월에는 혼자 일어서서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해요. 14개월에는 흘리기는 하지만 음식을 조금씩 떠서 입으로 가져가요. 23개월에는 계단 난간을 잡고 오르며 식탁 의자에 올라가기도 해요.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우아한 순간을 축하합니다! apa awards! 모우리 요새 이스탕 schlim친 모금 맛있다! 고맙네